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여러분들 한 사람은 구글 수장으로 또 한 사람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수장이 돼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진짜 천재들의 전쟁이네요. 알파고를 만든 이 양반이 이제 판 8년 정도 위고 두 사람입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여러분들 소위 인공지능 부분의 수장이고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했던 시리아 난민 출신의 무스타파 슐레이만 엘리자베스 여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학교 나왔네요. 같이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건으로 서로가 이제 결별을 했는데 40세고 48세고 이 사람을 여러분들 지난 3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격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만든 ai 회사를 여러분들 그냥 사가지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거대 언어모델을 만든 수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무스타파 슐레이만 영국에서 신리아 난민 출신의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했고 헝거리 정신도 있을 것 같아. 볼만한 전쟁이 되겠네요. 이 사람은 이미 데이비스 허사비스란 구글의 여러분들 ai의 총괄은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 같고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헝거리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추적이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수장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반향을 일으키겠네요. 알파고의 아버지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의 최고 경영자와 무스타파 슐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ai ceo의 관계를 이렇게 부른다. 프레네미 친구와 적의 단위. 오늘 중요한 그런 시애틀 ms 본사에서 열리는 연례개발자의 빌더 2024에서 오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런 멋있네요. 빌더 2024. 빌드라는 이런 단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례개발자 회의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니까 이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겁니다. 터프하게 생겼죠. 시리아가 참 좋은 나라인데 전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뢰한 난민들을 보게 되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버지의 택시기사를 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들에게. 전부를 다 끌었던 거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명운을 좌우하겠네요. 그리고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8년 아래니까 훨씬 아직 젊죠. 여러분들 회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됩니다. 나라의 발전이라는 건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것은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았을 때 그 당시로서는 전무후무한 정도의 국제적 시각을 가졌던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세계되는 이후에 많은 신생 국가들이 사회주의 길을 걸을 때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빚을 많이 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한 세대가 저물고 난 다음에 1960년도에 소위 박정희라는 인물 대단히 실용적이었던 인물입니다. 테크노클레트와 기업가들이 주는 그런 재언을 빠르게 소화해 가지고 대외 개방 정책으로 나라를 물꼬를 터던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CEO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판단에 따라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명운을 결정할 것 같네 앞으로. 그런데 저는 볼 때 인간적으로는 무스타파 슐레이미안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헝그리 정신.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 개량화할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기사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위 신리아 난민 출신의 무스타파 슐레이미안 사람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택시기사에서 아들을 키웠는데 영국의 최고 여러분들 두뇌들이 가는 엘리자베스 여왕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데이비스 허사비사와 이런 구글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해서 결국 잘렸는데 이 무스타파 슐레이미안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그런 열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거다. 바닥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닥을 겪어본 그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무스타파 슐레이미안에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겠다. 세상을 바꾸겠구나. 사람은 일단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헝그리 정신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들 배양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헝그리 정신을 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배양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다고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렵게 자식을 키웠고 바닥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길게 보게 되면 엄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는데 이 무스타파 슐레이미안은 짤려도 보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전쟁을 지금 치르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기사 이 기사를 보고 구글 허사비스와 슐레이미안은 기사를 이렇게 실리콘벨이 오로라 특파원이 참 글을 잘 쓰네요. 시위적절한 것을. 이 하단에 딱 보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승리에 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섯 명이 반대입니다. 저는 이 사람 보고 ai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한 표를 던지겠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동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사람을 뽑았구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볼 때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자료는 안 나오니까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 s&p500 구글 애플 주가 여러분들 오른 것을 한번 쭉 봤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선전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사네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굉장히 괜찮은데 애플은 근래 와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주춤거렸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구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상장 횟수 500개인 상장지수 펀드인 s&p500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한국의 어느 미국 주식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은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지금 갖고 있는 사업도 잘하는데 ai 사업도 참 잘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ai 사업에 이런 수장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구글하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에 어디에 투자하겠나 하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분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정해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